1번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경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1등급 컷이 낮습니다. 지난해 수능도 44점이 1컷이었고요. 표점은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도 쉬운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화폐 흐름으로 나타낸 경제순환 모형은 매우 쉽다. 여기가 생산요소면 여기가 생산물. 그런데 실물이 아니라 화폐 흐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산요소시장에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소를 제공한 우리 가게입니다. 임금받고 노동에 대한 대가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요소시장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우리 메가스터디 같은 기업이 되겠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노동은 가시장에서 요소, 생산요소입니다. A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이다. 생산요소의 공급자는 우리 가게입니다. 기업은 생산 물시장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고요. 3번입니다. 가게는 효용극대화를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나머지 선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험이 있는 수능 잘 본 친구들은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고 반드시 한 문제 1단원에서 출제되는 경제순환 모형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얘는 5단원 파트고요. 금융 파트에서 금융상품 문제가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금융상품 이러면은 또 되게 고민하는데 금융상품의 주식, 예금, 채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험, 연금, 펀드까지 6개의 공통된 일반적 특징, 공통점 차이점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고 계세요. 차이는 알고 계세요. 그걸 출제하기 때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금융자산의 상품별 현황입니다. 요급을 예금, 주식, 채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급을 예금은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하다 보면은 외울 게 거의 없는데 이것도 외우는 거라고 우리는 하거든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과는 좀 차이가 있다. 같은 예금이지만 얘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얘는 기간을 정해놓고 맡겨두는 형태이다라는 거 저축성 예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번 보죠. 배당 수익은 주식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이 예금들만, 예금들만, 디귿이 아니라 요급을 예금이 내겠고요. 시세 차익은 주식, 시세 차익, 채권 시세 차익 둘 다 공통점 되겠고요.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예금은 예금인데 요급을 예금은 만기가 없고 언제든 찾고 예금하고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미리 적어놨던 이 정기예적금이 기간을 정해놓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 되겠고요.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있어. 돈 빌려준 증서거든. 돈 빌려준 사람은 만기가 있어서 이자를 받아야죠. 주식회사는 영속해야 됩니다. 메가스터디가 가장 높은 분이 사라진다고 해요.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영속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여기 있네요. 200입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예금에 대한 이자가 붙고요. 채권에 대한 이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합하면 얼마? 700. 네, 아주 쉽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이번엔 다 5번 되겠습니다. 금융상품 5단원, 1단원의 경제순환 모형, 항상 쉽게 출제되는,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는데 3등급 컷이 22점이에요. 22점. 10개만 맞으면 3등급은 받아. 얼마나 쉬운 문제들이 많은가 봐, 이제. 자, 3번입니다. 자, 2단원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우리 수능 경제의 핵심이죠. 수요와 공급이, 그리고 균형이 만들어지는. 각국의 X제 가격별 공급량과 수요량의 일부, X제는 시장 균형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자, 균형이라는 말은 우리 수능 경제, 특히 2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 가격에서 4년은 양과 8년은 양이 같은 부분, 균형. 여기이네요. 균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한도, 이거의 동일한 표현이 최고가격제가 되겠습니다.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그 낮은 가격을 얼마로 설정했나 보니까 2만원으로 정부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공급량은 줄지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팔려고 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요. 하려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량은 늘죠. 그래서 어때요? 갭이 생기죠. 뭐가 더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죠? 이걸 뭐라고 해요? 초과 수요. 이 차이의 개수 몇 개? 10개 발생. 1번 보시겠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15개입니다. 2번입니다. 기억을 시행하면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입니다. 가격 곱하기 거래량. 2 곱하기. 거래가 몇 개 발생하는가의 부분인데요. 사려는 사람은 20명, 팔려는 건 10개. 그러면 실제는 10개만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20만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1번. 기억을 시행하면 초과 수요 몇 개? 10개. 답입니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됐죠. 기억을 시행하면 공급량은 기억 시행 이전보다 5개 감소하고 있죠. 증가가 아닙니다. 기억을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고 가격은 가격을 낮춘 거야. 가격을 낮추고 시장 거래는 줄었어요. 생산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덜 팔게 되거든요. 이건 생산자 잉여가 생산자 남기는 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무척 쉬운 거야. 여러분들 그게 느낄 거고요. 우리 리딩 개념 완성보다 지금 너무너무 쉬워요. 개념 교재보다도. 10만이 걸릴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양식 정도는 눈처럼 이번에는 육쓰게임으로는 상처가 돼요. 배죠.